노아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함께 인터뷰에 나선 것 같습니다.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가족이요? 한린저스 가족이요. 거의 한 1년 정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에게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노아 선수 참 오랜만에 인터뷰로 찾아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노아 보고 싶다. 노아 인터뷰 해주세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. 맞습니다. 또 오늘 경기 안에서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 갱이 들어왔는데 그걸 잡고 가는 둥 나중에 캐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어땠나요? 분위기가 게임 안에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? 사실 저는 조금 힘들긴 했는데 다 예상을 했어서 상대가 있는 거랑 오는 거랑 그래서 제가 죽더라도 팀이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을 설교하고 들어가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죽은 걸 각오했는데 또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. 그렇죠. 특히나 상대방이 3인으로 다이브를 들어와도 한 명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네. 경기 보게 되면 마지막에서 갱플랭크를 끊어주는 슈퍼플레이와 함께 한타에 딜을 계속 넣어줬잖아요. 근데 이게 트런들의 기둥 거기다 파이크의 뼈작살 갱플랭크의 화약통, 포탄 세례 그 모든 게 압박이었을 것 같은데 원딜로 이렇게 포지션 잘 잡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제가 최근에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코치님들이 좀 더 제가 해야 될 때는 압포지션 잡으면서 공격적으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상대 스킬만 좀 보면서 압포지션 잡았던 것 같아요.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던 게 대려 이제 딜량 증대 역할을 해줬네요. 그래서 마지막에 슈퍼플레이를 만들어내고 갱플랭크를 잡았을 때 팀원들의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? 역시 우리 노아 진짜 채참한다 뭐 이런 얘기 없었어요. 그냥 갱플 잡았으니까 뭐지 치고 나가서 끝내자고 하면서 빨리 싸움보는 쪽으로 얘기 나왔었어요. 나이스라고 하면서 그냥 사실 경기 조반까지 KT 롤서가 굉장히 힘들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 KT 롤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요때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 라고 했던 위기의 순간은 혹시 없었나요? 그 저희 세번째 용 때 갱플 그 그러니까 세번째 용 전에 저희가 집탐 잘못 잡아서 상대한테 자리 뺏기고 갱플한테 엄청 많이 맞아서 죽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. 하약통 터졌어요. 그 전에 부터 그때가 좀 압박 심했던 것 같아요. 그 압박 이후에 아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이겼다. 역전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나요? 그 미드에서 저희가 다 잡고 바론 갔을 때 먹었을 때 아 저 죽었을 때 대치했을 때 잡힌 이후에 이제 잡고서 바론으로 바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래서 이번 게임 노아 선수가 정말 잘했지만 이 선수 한명 진짜 칭찬해주고 싶다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? 고생했다. 어 미드 미드 조이 조이가 좀 포킹 같은 거 되게 잘했던 것 같아서 오 킹나 선수 잘했던 것 같습니다. 대치 상태에서 이렇게 득점이 좀 많이 나와줬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. 자 KT 롤스터를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 오늘 노아 선수 팬들도 굉장히 기뻐하는 하루가 됐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. 네 저희 바텀 듀오가 둘 다 초반에 좀 자신감도 없고 저희 플레이 확신도 잘 없는 상태였는데 그거 팀의 코치님들이나 감독님들 잘 잡아주셔가지고 최근에 연승하고 있거든요. 오 이거 이 기세 이어가서 다 이기고 우승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 사실 1라운드 성적은 좀 만족스럽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2라운드 들어서면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는 지금 6승 1패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어요. 무엇이 좀 팀을 가장 크게 변화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? 네 저희 상체는 그래도 계속 잘했었는데 저희 바텀이 자신감 좀 생기면서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게 도움되지 않나 싶습니다. 저희 상체는 원래 잘했었고 이렇게 남 탓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은 잘했는데 우리 바텀 쪽이 좀 부족했었고 이게 좀 올라왔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욱더 안정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. 노아 선수 이렇게 만나니까 저희가 POG는 아니지만 만나니까 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겠죠? 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 노아 선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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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